삼성 위노베이션 액세서리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립니다.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의 액세서리와 액세서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요. 대학생 참가자는 1월 20일까지, 일반인 참가자는 1월 5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요. 수상 업체에게는 삼성전자 온오프라인에서 제품 판매의 기회가 지원됩니다. 수상 업체에게는 삼성전자 온오프라인에서 제품 판매의 기회가 지원됩니다.